퀸 코코 잘 있었어? 형 오랜만이라 까먹었냐? 자 껌 형 오랜만이라 까먹은 거 같은데 코코 야 먹어봐 된타일껌이야 형 택배 배달 좀 하고 맛있어? 잘 먹네 조금씩 들어 먹네 코코코코 이빨이 안 좋냐 자자 너 나이가 많네 이 원절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원절이가 이걸로 좀 빗어줄까? 맛있게 먹었어 도망가지 말고 먹어봐 고거야 다음에는 형이랑 재밌게 놀잖아 기억 다시 설명해가지고